오늘도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오늘 할게 많네 미셔널 브레이크홀 에어컨 근데 에어컨은 오늘 2차주분 잘 오셨네 잘 오셨어 에어컨이 지금 신통차나 신통차는 이유가 있다니까 싹 다 싹 다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브레이크홀 미셔널 분홍이 까지 분홍이 뜨거워서 될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까지 같이 해볼게요 와우 엉망이 엉망 ikum 소금 손꼽기 unlikely 손꼽기 조립 건지레바 한 번 갔다 갔다 했습니다 조금 더 바꿀게요 맘에 안들기 때문에 맘에 안들기 때문에 눈에 안들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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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